본인의 르바 선수에 빗댄다면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? 스테팡 커리와 릴라드가 되고싶지만 현실은 베벌리?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본다면 디엔젤로 러셀 왼손잡이고 2과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슬래쳐 돌파도 하고 슛도 쏘고 풀업도 쏘고 저는 한국의 디엔젤로 러셀이다 저는 그래도 릴라드를 생각하고 왔었어요. 과감하고 자신감 넘치시고 고맙습니다. 바로 옆에 귀에서 들으니까 좀 부끄러워지겠다. 이건희 선수랑 비슷한 NBA 선수가 저는 못 찾겠어요. 이건희 선수는 이건희 선수 스타일이 딱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선수 저 여기 저 다주디 님이랑 형님 NBA 잘 모르시잖아요. 와 지난주 한중봉같은 것 같았어. 한방에 부르는구나.